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의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오늘 첫 시도당 창당대회로 포항에서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. 창당대회에는 김종민, 이원욱, 조흥천 미래대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미래대연합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장이었던 황재선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. 미래대연합은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창당대회를 같이하거나 창당 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통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